안녕하세요 써니송입니다. 오늘도 역시 UI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UI에서도 우측 셀브에 있는 오브젝트 제어하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 제어하기 여기서 우선 도큐멘트 확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오브젝트를 하나 꺼내주셔야 되는데요. 스피어 3D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그리고 에디트 폴리메시 3D 만들기까지 여기까지가 오브젝트를 꺼내는 기본 방법이죠. 여기까지도 사실 처음 G브러쉬를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까먹죠. 에디트 누르는 거나 폴리메시 3D 만들기 누르는 거 자꾸 까먹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반복을 통해서 계속 익히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이렇게 폴리메시 3D 만들기가 눌리지 않은 상태는 이렇게 툴 자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좀 짧게 이렇게 되어 있고 폴리메시 3D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오브젝트의 네이밍이 폴리메시 3D 만들기 누르기 전 그리고 이게 후입니다. 이렇게 네이밍 자체가 아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폴리메시 3D 만들기 전 만들기 후로 이렇게 구별을 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어 뭐 이거를 헷갈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저도 좀 많이 헷갈렸어요. 처음에 배울 때 처음 배울 때 그리고 또 작업을 하다가 또 폴리메시 3D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은 디바이드 단계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또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헷갈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폴리메시 3D 만들기 꼭 눌러주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항상 만지는 거 여기 메테리얼 이 기본 메테리얼이 이렇게 빨간 색깔이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맵캡 그레이나 음 맵캡? 아 화이트보다는 사실 그레이가 조형할 때 더 잘 보여서 저는 이렇게 맵캡 그레이 좀 광이 덜 나는 그레이로 이렇게 바꾸고 시작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X 눌러서 대칭 대칭을 만드는 거 이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제부터 오브젝트 제어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끄고 자 여기서 오브젝트를 캔버스 안에서 움직이는 거 여기서는 알트를 누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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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 무브로 이렇게 움직여도 됩니다. 근데 너무 귀찮잖아요? 그냥 알트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편하죠? 작업을 하다가 움직여야 될 때는 그리고 확대 축소 알트를 누른 상태에서 빈 공간을 클릭하고 알트를 뗍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브젝트가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측 셀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줌 3D 이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여기는 거의 안 건드는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 로테이트 로테인트는 정말 쉽죠? 그냥 빈 공간을 클릭하고 드래그 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스냅을 걸어주는 거 딱 이렇게 저는 2D라고 하거든요. 이렇게면 3D인데 이렇게 하면 전 2D라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요. 편하게 이게 사실은 큐브 3D로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이건 3D죠. 이건 2D죠. 그래서 2D 상태에서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저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기도 하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로테이트를 할 수가 있고 로테이트는 이 아그리바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그리바로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어를 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 이렇게 오브젝트가 없어졌을 때 없어졌을 때 어떡하지? Alt 눌러서 이렇게 가져오셔도 되는데 이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니까 가져온 거고 여기도 보이긴 하지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될 때는 F를 딱 이렇게 눌러주시면 프레임에 맞춰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없애보고 여기 프레임 눌러주시면 똑같이 되죠. 여기까지 오브젝트 제어하기였습니다.